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대표 SUV 모델이죠. 바로 Q5 모델입니다. 독일 브랜드 3사 중 가장 디자인이 으뜸이라고 칭찬받는 아우디의 프리미엄 SUV Q5 모델 20년씩 물량 소진을 위해 통 큰 할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 할인률은 15%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죠. 연초가 되면 할인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걱정일 텐데요. 물론 구매하시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 프로모션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월드 오토에서는 최대한 연말 프로모션과의 차이를 좁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 시작해볼까요? 아우디 Q5 모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출시가는 기본 6,070만원에서 7,739만원 시판 중인 모델은 가솔린 2.0, 디젤 2.0, 디젤 3.0 그리고 Q5의 고성능 모델인 SQ5까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현재 아우디 Q5 프로모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고 상황입니다. 아우디의 A6 모델 역시 올해 물량이 돕난지 올해고요. Q5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월드 오토에서는 차량들의 국내 입항 예정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어 연락만 주시면 전국 대리점의 재고 상황을 파악해서 재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알아보실 것은 아우디 Q5의 최저가 리스료입니다. 같이 확인해보실게요. 전제로는 주행거리 2만km, 이용기간 60개월, 선수금과 잔존가치 30%로 설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해당 견적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솔린 모델인 아우디 Q5 45 TFSI Quattro 모델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 61만6,150원으로 나오고 있으며 Q5 45 TFSI Quattro 프리미엄 모델 월 이용료 64만5,950원으로 산출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디젤 모델입니다. Q5 40 TDI 월 이용료는 64만6,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Q5 40 TDI Quattro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 67만5,800원으로 산출됩니다. 추가로 높은 배기량의 Q5 50 TD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은 월 이용료 78만5,200원이며 SQ5 TDI 모델은 월 이용료 92만4,45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디 Q5 현재 프로모션과 재고 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 연초 어떤 시기든 상관없이 저희 월드 오토를 찾아주신 고객분들에게는 최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차량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